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한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습니다. 한 장관은 영구에 격리해야 할 범죄제가 분명히 있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이 약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. 또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다만 한 장관은 사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법관들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